시원 오빠 누구요? 시원 오빠 시원 아.. 요리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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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도겸이랑 같이 질문자와 함께해주세요 네 말씀 드릴까요? 너만 지금 뭐였지? 아.. 뭘 기억이 안 돼 가사만 아래 셋 셋 은정이 안 남는 걸 떠나서 제 은정이 있기 때문에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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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려 왜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?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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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불러주세요 아 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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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 선 타옹버스 rem